도끼띠하고 앙숙인띠 닭띠하고 진짜 안 맞거든요. 서로가 앙숙이야. 앙숙이고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 수거로 두면 되는데 회피하려고 그래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죠. 그러다 보면 막 싸우면 싸움이 되고 사네 못사네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데 닭띠하고 토끼띠들은 성격 문제도 있거든요. 닭띠는 팍 하는 게 있고 토끼띠는 느긋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서 생각하면 내가 억울하거든. 그럼 쫓아가는 거야. 잠깐 그 순간을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딪혀지고 내가 쪼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주상은 진짜 안 맞아요. 그래서 좀 멀리하는 것이 좋겠고. 또 원숭이하고 토끼띠. 원숭이띠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토끼를 좀 깔보는 게 있거든. 쉽게 해서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얘기에요. 그러니까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. 그렇죠?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게 싸움이 되어버리고 꼬리가 꼬리가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탁 싸우고서는 말아버리면 금세 풀어지면 괜찮은데 그러질 않아. 자꾸 소 대십 하듯이 지나간 얘기. 네가 언제 이렇게 잘못했었지 그거까지 자꾸 해가지고 상처를 입힌단 말이야. 한 말 또 하고 지나간 일을 자꾸 반복해서 하고 하고 이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. 좋은 소리도 세 번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러거든. 그다음에 반복하다 보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성격상 맞지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고 이 뱀은 토끼를 움켜쥐고 있거든. 말하자면 명령에 내가 하란 대로 하라는 식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는 명령대로 할 수가 없거든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되고 부딪치는 격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주길 없다면 풀어주질 않아. 자기가 하란 대로 움직여야지만 모든 게 원만하고 괜찮은 거야. 그리고 이 뱀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. 주어도 내가 아닌 건 아닌 거고 내가 하란 건 해야지만 돼. 자기는 남한테 약점을 헐뜯으면서 남이 자기 돼서 하면 이거는 아닌 거야.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뱀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뱀띠하고 토끼띠를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다 보면 자꾸 부딪치고 싸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정학만 씨 말씀 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인연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. 이제 연을 매진다고 하면 제 말이 귀에 갔다가 들어오고 가슴에 진짜 본인들은 알 거 아니야. 그렇다고 하면 그래 내가 요거를 참작을 해서 내 성품도 죽이고 이렇게 잘 해야지 되겠다. 하면 원만하게 잘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이고 진짜 안 맞는다고 하여도 내가 맞춰서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부딪치지 않고 같이 만나지 않는 이런 인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인연으로 어차피 살고 있거나 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가 이제 지킬 거 지키고 그래야지 되고 넘어 상대방한테 주고만 있지 말고 누구만 갖다나 이거 뭐 아니면 둬야. 한 번쯤은 발작을 해서 한 번 해봐야지.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무섭구나. 해갖고 건들질 않거든. 자꾸 건들여도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게 보는 거야 가면 갈수록.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그랬어.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남자분들한테 향상치고 너무 힘들게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세요. 그러면 아 이 사람도 성격이 있구나 해갖고 좀 주춤하거든. 신랑들한테 잘해주세요.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면 남편한테 잘해주세요. 사람이 성격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. 그냥 남남끼리 만나서 진짜 부부로 연을 맺어서 사는 건 참 힘든 거거든. 처음 썼도 끝까지 좋을 수가 없어. 그리고 뭐 갱년기가 있고 권태기가 있고 막 이럴 때는 더 심하거든. 이럴 때는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갖다가 차를 끌고 나가서 그냥 크게 갖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 지르고 한 번 그냥 혼자 한 바퀴 드라이버 싹 하고 들어와. 아니면 바다에 가서 소리 한 번 질른다든지.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화가 머리 끝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. 터져버려. 그러면 뇌졸중 쓰러져버려. 그러지 마세요. 건강은 내가 챙기는 거야. 내가 쓰러져서 남이 안 챙깁니다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야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뭔가 시원할 겁니다. 그리고 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주위에 여러 제자분들 계시니까 뭐 글로 가셔서 왜 이럴지 그걸 풀어서 합의가 되게끔 한다든지 또 청왕만신한테 찾아와서 그 해결책이 좀 풀어주면 좋겠죠. 여러분 힘들 내세요. 청왕만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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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